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다육이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머그컵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방법은 한 20년 전에도 사용을 많이 했던 방법인데요 저는 저희 집에 뚝배기 있죠 뚝배기 약간의 검이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멘트 못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출을 한 20년 정도 키우지 않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출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머그컵은 제가 작년에 지금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오늘 수반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물에다가 담궜 물에다가 담근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약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다가 이제 모찌를 하려 그러면은 시멘트 못이에요 미끄럽기 때문에 이 뽀족한 부분으로는 이제 송곳이라든지 모스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 모양을 내신 후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뺀지를 가지고 망치로서 이제 살살살살 아기 다루듯이 처음부터 세게 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제 돌이 단단하게 되어있는 돌이다 보니까 쩍하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기 이들 다루듯이 처음부터는 세게 하지 마세요 절대 살살살살 강 살살살 강 약약약약강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뻥 하고 뚫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한 5도 각도로 해가지고 옆으로 해서 해서 이제 망치질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해서 구멍을 낼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이 저녁이다 보니까 아랫집이랑 윗집이랑 이제 불편한 사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저는 요 상태에서 멈출 거고요 이것은 할 때 좋은 방법은 또 이제 깨지지 않는 방법은 왜 우리 녹색 테이프 있잖아요 녹색 테이프를 양쪽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해서 다 음 붙여준 후에 하시면은 더 이제 잘 깨지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깨져 있잖아요 안쪽에는 언제든지 이게 이제 신문지라든지 해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만 충격 완화도 되는 거고요 좋은 방법은 왜 녹색 테이프 양쪽으로 양쪽으로 붙인 후에 요거 신문지를 이제 충격 완화 쪽으로 충분히 하신 후에 모질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구멍을 더 뚫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제가 뚫지를 못하고요 음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집에 이제 버려지는 왜 우리 뚝배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식당에서 버려지는 뚝배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머그콥 머그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재활용 하시면은 우리 하초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재활용도 가능하니까 이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